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공격을 잘 보시면 입력값을 통해서 SQL문을 서버로 주입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주입이 injection 이거든요 저렇게 SQL문을 주입하는 공격을 SQL Injection 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정말 위험한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SQL Injection 을 이렇게 코드를 쓰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렇게 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는 걸 통해서 우리 경갑심을 좀 가져봅시다 자, 저는 카피했고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코드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하게 되면은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해볼게요 drop table SQL Injection 을 하고 있죠 어때요? 어떻게 되냐면 ERPathError 라고 나오고 You have an error in your SQL syntax 우리가 작성한 SQL 문의 에러가 있다고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SQL 문이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SQL 이란 변수에다가 생성된 SQL 문을 담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콘솔 로그 SQL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SQL 문이 전송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로드 했을 때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QL 문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SQL 문을 한번 보면은 SELECT 별표 FROM TOPIC 그리고 WHERE TOPIC ID는 1 세미콜론 drop table 세미콜론 이건 뭐예요? 이렇게가 하나의 구문이고 이렇게가 하나의 SQL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drop table topic 이라고 하는 SQL 문이 서버로 전송돼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 오겠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ERPathError 라고 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db.query 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그래도 신통하게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SQL 문이 실행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에 여러 개의 SQL 문이 실행되도록 우리의 코드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여기로 가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때 multipleStatements 라고 하는 여러 개의 구문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을 tru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query db.query 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이제부터 여러 개의 SQL 문을 허용하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back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semicolon drop table topic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떴어요 왜 그런가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MySQL로 가서 show tables 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요? topic table이 사라졌어요 왜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안에 SQL 문이 주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db.query 라고 하는 저 API는 한 번에 하나의 SQL만 허용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강제로 교육상 껐어요 여러분은 끄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지워진 topic table을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복구를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복구했습니다 show tables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이 생겼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예전처럼 물음표를 치환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db.escape 라고 해서 query data id를 이렇게 묶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리로드 했을 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행될 때 어떠한 SQL 문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해 볼게요 리로드 그럼 SQL 문이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생성된 SQL 문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입력된 데이터의 양쪽으로 따옴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따옴표를 만들어 줬지만 따옴표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대신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따옴표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코드로 다시 돌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db.js에서 웬만하면 자기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 multiple statements는 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이 밑에 있는 다시 여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 코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밑에 있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